우리 경 실장님. 하객도 지금 다 그림으로 오셨고요. 퍼스트가 비슷하네요. 네, 진짜 지금 진지해요. 지금 또 식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거 애견. 강아지 페드로. 아직 가 안 돼서 나오면 안 돼. 그럴싸한데요? 꾸꾸 눈이 식사는 안 돼. 눈이 거기 앉으면 안 돼. 눈이 거기 앉으면 안 돼. 어떻게 좋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다 알아. 다 했어. 나홍이 꽃. 성아, 자, 자,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 화동, 화동. 가, 가, 가. 성아. 아이고, 쏟아졌다. 괜찮아, 괜찮아. 이날만할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우리 나홍이 소원을 이뤘어요. 신랑 윤상현 군과 신부 윤 나홍 양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입장. 아빠, 지금도 좋아한 셈인데?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딴딴 따다. 너무 예쁘다. 이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요. 두부가 저보세요. 사회자도 있어요. 두부님 사랑을 열여 갑니다. 반지 교환. 나훈아, 결혼해줘서 고마워. 아빠가 제일 큰 걸로 준비했어. 반지가 있어요. 왕료비. 마음에 들어? 이제 둘은 두부가 되었으니 서류라니더. 누구세요? 저희는 이제 교환했어요. 저희 행복하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해 주시고 가세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아, 그러지. 축하합니다. 자. 아빠 머리 너무 큰데. 아빠. 그거 중에도 지금. 완벽하다. 이런 아빠가 어딨어.